축하드립니다 인피니트 축하합니다 데뷔 때부터 칼군무로 유명한 인피니트는 작년 안에 맨인 러브 데스티니로 활동하며 부동의 정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한해 특히 월드투어 콘서트를 통해 유럽 및 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눈부신 활동을 펼치며 세계적인 인기 아티스트로 발돋움했습니다 119일간 21개국 15만 명의 관객과 함께한 자랑스러운 한류 아이돌 인피니트의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? 아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서울가요대상 첫 출연인데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그리고 어딘가에서 TV로 저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계실 저희 인스피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또 저희 사장님 이중협 대표님 요즘 몸이 좀 편찮으신데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셔서 무병장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인피니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스피인이 사랑해요 네 계속해서 본상 시선 이어가